프로그램 시험 프로그램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멘토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멘토 프로필과 프로그램 소개를 확인하고 마음에 든다면 프로그램 신청을 합니다 멘토가 본인을 알 수 있게 인적 사항과 자기소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확인합니다 잊지 않도록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도 프로그램 신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멘토 멘티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질의응답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멘토들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남기고 싶은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클릭하면 질문에 대한 세부 내용과 멘토의 답변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의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프로그램의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록한 질문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페이지로 돌아가면 새롭게 추가된 사용자의 질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작성한 멘티 본인의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멘토의 충분한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었다면 질문을 해결 완료할 수 있고 질문 수정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듣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모아둔 찐 페이지와 관심 있는 멘토를 모아둘 수 있는 팔로잉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캐리어로 놀러오세요 당신의 진로 고민 해결사 캐리어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